유도 경기에 청색 도북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청색 도북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도 경기에 청색 도북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유도 경기에 청색 도북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유도 경기에 청색 도북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청색 도북이 청색 도북이 도북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도북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청색 도북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가 청색 도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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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わか字書きします。これは、与え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ときにはわか字書きしません。で、予部っていうのは予否ですよね。かどうかがですね。こういうことです。はい、最後です。黒。 2回目、緑。はい、3回目、青。はい、最後、赤です。はい、確認しましょう。 これで、ロン・ナンと書きます。漢字ここにちょっと振っておきましょう。はい、それでは、ゆっくり読んでいきましょう。はい、シー・ジャック。 유도 경기에 청색 도복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청색 도복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回目、いきましょう。シー・ジャック。 유도 경기에 청색 도복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청색 도복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はい、最後、いきましょう。一緒にシー・ジャック。 はい、最後、いきますよ。一緒にシー・ジャック。 유도 경기에 청색 도복이 도입된 지 15년째인 올해 청색 도복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私が日本語を読みますので、皆さんは韓国語で言ってくださいね。 柔道 경기に青色の柔道着が導入されて15年目となる今年。 柔道着が勝敗に影響を与えるのかどうかが大きな議論を巻き起こしています。 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 ちょっと耳慣れない珍しい。 珍しい。 このトボとかね。 청색 도복。 それからスンペイ。 それからノンラン。 こういうのを書き出して、繰り返し読んで、音と綴りと弓と三味一体で覚えてくださいね。 今日も1mm前身です。